세상은 봐줘요 여기 백구가 백구가 숯룸이 두 마리 뿌리건던 상태도 아주 백구가 젖이 아주 풍부하고 잘 먹여놨더니 젖이 넘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다른데 거의 한 달 된 애들보다도 오히려 더 크고 건강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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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도 나오지마 ани세 낮에 오징어 한철이가 이것도 사짜리인데 전화과학퀸 작품이 나왔습니다. 지금 25일 됐는데 아 이거였지 방탄을 말한 새끼가 나왔네요 수컷, 블랙판 수컷 자 배꼽아 코토, 정머리의 정머리 역시 탄철이, 탄용의 새끼 용순이 아주 정머를 생산했습니다 아 좋다 잘생겼다 이거 자, 어이가 정성껏 애들을 핥아주네요 불순물, 보미물 다 이 새끼도 이 새끼도 이 새끼도 자, 장모에, 쌍머리에 아, 이놈 보소 야 자, 남아있어 사진찍자, 사진찍자 자, 남아있어 아, 이 새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